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가을의 기온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한낮의 날씨가 72도 이 정도까지도 월요일 화요일이 높은 온도가 72도라고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COVID-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목사님들이 오셔서 중보기도회와 교제를 아름답게 드렸습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도 계약을 하고 저희 집에 바로 앞이 버스 스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날마다 알게 돼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가면 저희 집 앞에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조금 이따 출발하고 그렇게 되는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지만 전체 통계를 보니까 실제 옛날에 만명까지 올라갔던 보균자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졌어요 5,6천명밖에 지금 없어요 내려갔어요 실제 유타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관고한 대로 세 분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세 분이 되면 그때 3주 안에 걸쳐서 한 주에 한 분씩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교단의 중견 목사님들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훈련 잘 되고 이제는 나갈 때가 되신 분들이 가끔 만날 수가 있지만 그분들도 기도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 이분 괜찮은데 얘기를 해보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간들이 이렇게 팍팍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한 분은 어플라이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나왔고 또 한 분은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분이 이렇게 모여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 분 모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제3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는 8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셔서 지금의 이르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주님 앞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 되어서 함께 아버지 앞에 손을 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임제해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한량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잔순강 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오르간 날 기쁨으로 주와 배워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바를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곳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고정할 법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년에 생각하며 죽게 밤하시겠네 내가 바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경선하게 부르십니다 주님 기뻐 바르시니 나의 주님의 사랑에 고정하여 주님 너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네 아멘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 가을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새로 도약하는 가을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가을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마음이 있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위논하고 대화하고 더듬어보기 원하는 세 명의 목기자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8월의 마지막 주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미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아버지 하나님 허무한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 바라가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주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영역 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의 강한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낼 선한 목자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 주님이여 보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진실된 주의 꿈을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어 오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전에 주님 예비하셔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일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을 주님 우리가 만나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내를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끈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줄에 끌려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정원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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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poor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ly,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ly, all together worthy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초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초 예수여, 아멘초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초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초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초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초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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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라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1-14 Moses confronts Pharaoh Later Moses and Aaron went in and said to the Pharaoh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let my people go so they may hold a festival for me in the wilderness but Pharaoh responded who is this Lord that I should obey him by letting Israel go I do not know the Lord what's more I will not let Israel go then they answered the God of the Hebrews is met with us please let us go on a three-day trip to the wilderness so that we may sacrifice to the Lord our God or else he may strike us with plague and sword the king of Egypt said to them Moses and Aaron why are you causing the people to neglect their work get to your labors Pharaoh also said look the people of the land are so numerous and you would stop them from working that day Pharaoh commanded the overseers of the people as well as their foremen don't continue to supply the people straw for making bricks as before they must go and gather straw for themselves but require the same quota of bricks from them as they were making before do not reduce it for they are slackers and that is why they are crying out let us go and sacrifice to our God impose heavier work on them then they will be occupied with it and not pay attention to deceptive words so the overseers and foremen of the people went out and said to them this is what the Pharaoh says I am not giving you straw go get straw for yourselves wherever you can find it but there will be no reduction at all in your workload so the people scattered throughout the land of Egypt to gather stubble for straw the overseers insisted finish your assigned work each day just as you did when the straw was provided then the Israelite foremen whom Pharaoh's slave drivers had sent over the people were beaten and asked why haven't you finished making your prescribed number of bricks yesterday or today as you did before it's the word of the Lord 오늘의 말씀은 애굽의 황제인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청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과 다름이 없는 바로 앞에서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매우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접근했을 때 그 애티브의 그 애티브 것을 살펴보고 또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규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딜리버리를 한 거죠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분위기가 느껴지는 첫째는 굉장히 마일드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당시의 행정제도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상소를 할 수 있었고 왕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이런 관례를 이용해서 왕을 아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대면이기 때문에 예법을 따라 매우 정중하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공격적이기보다는 매우 정중하게 접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들의 메시지 속에서 쓴 용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방이라든지 민족구원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달라든지 해방을 요구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정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처음 불름을 받을 때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3장 18절에 너는 그들의 장도들과 함께 애국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하라 모세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죠 하나님은 왜 이런 전략을 세우셨을까요 처음부터 전면대결을 하는 모습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생사 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일을 점진적으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 싸움을 모세와 바로의 싸움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으로 싸우는 대결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죠 모세는 단지 대변자일 뿐이다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하나님과 바로가 대결해야 모세와 아론이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이 첫 번째 말에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다 우리가 3장에서 요하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자존자라는 의미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과 계시를 주시고 원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요하가 말하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지역신이거나 어느 부족신이거나 민족신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풍깁니다마는 사실 물론 그건 아니죠 그분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삼라만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유일무이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면서도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감격이죠 똑같은 거죠 그분이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참 감격스러운 말이죠 그들은 내 소유고 그들은 내게 속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지금 바로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주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저 흩어져서 이렇게 정체성도 없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그 정체성이 있겠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사람의 정체성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그늘에 있어야 될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서 먹고 살 백성이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지시함과 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거기에 결정되잖아요 연예인들도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포츠맨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팀에 속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레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인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존재인가요? 내가 더 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더 큰 존재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구원받은 자로 교회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속해 있다 교회가 들려올림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자로 함께 들려올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감격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직장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분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해라 성경에는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 게 맞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믿는 건데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얘기가 긴데 너희들이 전에는 한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오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의였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버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다 십자가로 된 거예요 복음으로 된 거예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둘이 하나가 돼요 성도가 하나가 돼요 손을 잡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들도 아니오 낙은해도 아니오 제가 인생 낙은행인 건 맞아요 우리는 정처 없는 낙은해가 아니에요 목적 있는 낙은행들이에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낙은해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고백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교회는 이렇게 벽돌로 지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전인 지어져 가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오가니지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거 대단한 말 일종의 선전 보고예요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서신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정말 우리가 많이 알고 사랑하고 확신하고 암성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구절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뭐이니 뭐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잔이라 아멘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가 자꾸 변하니까 어떤 게 나인지를 몰라 여러분 어렸을 때 나가 여러분이에요 젊었을 때 나가 여러분이에요 작년 때 나가 여러분이에요 지금 나가 여러분이에요 정체성을 모르겠어 어떤 때는 어느 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입에서 침이 한 바구니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 이거 뭐야?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제 전임자인 이 목사님은 영어 할 때 영어 하기 전에 이러시더라고 영어 발음이 잘 안 돌아가서요 이렇게 해야 영어가 잘 되나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거 운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근육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이가 된 거야 내가 누구냐고 내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옛날에는 정체성을 내 힘에서 찾고 내 지혜에서 찾고 나의 환경에서 찾았는데 점점 환경이 변화될 때 어디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다가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를 놓으라 나를 종삼지 말아라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놓아라 가게하라 내 백성을 가게하라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시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가게하는 목적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니 가게하라 그랬는데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가는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는 목적이에요 모세는 3절에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예배학적인 언급입니다 가게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약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제사 드리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뭐죠?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신학용어로 바꾸면 예배입니다 예배잖아요 영어 단어에서는 워십 또는 서비스 이 두 가지 단어를 써죠 워십이 뭡니까? 워스 플러스 십이잖아요 프렌트 플러스 십하면 프렌시피 우정이 되죠 워십이면 같이 있는 분에게 합당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섬기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도한 추레굽의 목적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과 민족 해방으로 보이지만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애하는 데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 해방보다 더 큰 주제입니다 해방신학을 말하지만 해방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해방에서 끝나요 성경이 해방을 말한다면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말씀이죠 엉뚱한 주제가 나온 게 아니고 바로를 살짝 가리고개하고 속임술로 주려는 말씀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주제여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에요 예배소서 1장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3일체 하나님이 협동사획을 했던 그 대목 대목을 보면 그 마지막 결론이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사획을 한 것도 하나님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면 하나님의 찬미를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언제 가장 행복한 때일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커피 한 잔 마실 때 티 한 잔 마실 때 일 다 설거지 마쳐놓고 뒤뜰에 그늘에 앉아서 티 한 잔 마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거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그거 부정할 생각 없어요 또 행복하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행복해요 먹을 때 행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올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출세를 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예배를 드릴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집에서 어떤 때는 유튜브 같은 거 듣는 것도 하도 여러 것들이 많아서 유튜브로 찬성 듣는 것은 참 좋더라고요 3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찬성 들으면서 뜻하지 않는 가사에 이렇게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참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목적이 그냥 해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인간은 본래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거나 세상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그들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노예적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력과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게 자유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다 지나온 날들을 살펴볼 때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예배해서 확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회 국기를 한번 읽으면요 도중에 끊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5장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난주간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읽기를 시작할 때마다 5장을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가서 있는 것을 발견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차악 얘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가 말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쭉 읽어보면은 바로가 조금 반응을 보이는 게 언제냐면 열 지향을 당하는데 네 번째까지의 지향을 당하고 나서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답을 해요 광야로 가지 말고 얼마나 더 어둠아져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국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국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서 우리를 돌로 치료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매우 합리적인 모세의 대답이에요 당시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 헬라 로마의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런데 이집트 신화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 신화의 신들 중에 동물의 머리를 가진 신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의 머리를 한 여신이 등장하고요 양, 수량, 수량의 머리를 한 남자신 하르시페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황소의 모습을 한 남신 몬트라고 하는 신들도 있고요 이런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애국사람들 옆에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신에게 예배한다 그러면 돌을 들어 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답한 거예요 매우 지성적이고요 매우 용의지도한 논리정연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지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정확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계에게는 빈틈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몰란다는 거죠 누구이기에 내가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노죠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못 보내겠다 라고 하는 답을 지금 바로가 한 것입니다 여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니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잡아떼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죠 그런데 바로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페인풀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그런데 거절한 이유가 뭔가 거절한 이유가 뭔가 그것을 드러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인의 노동력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내백성이라고 했는데 에고방 바로가 히브리인을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기하겠나 백성이라고 그랬죠 누구 백성일까요? 자기 백성이죠 마치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백성을 가진 왕이라면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해 줘야 되죠 그러나 이 바로는 복지가 아니라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하루도 휴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일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면 사람을 하이어해서 그 일을 시킬 수밖에 없죠 저희 윗집이 지붕을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는데도 3일 동안 일을 해야 지붕을 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노동력이 지금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장정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프리 노동력이에요 그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지 않습니까? 이집트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피라믹의 나라, 스핑크스의 나라 대신전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람세스와 비돔 성을 히브리인들이 건축했다 하는 기록도 나오거든요 이거 상상을 초월한 초대형 공사입니다 그건 누가 했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유명하죠 이탈리아에 로마에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잖아요 건축의 탈란트가 있나봐요 어쨌든 이 이집트의 사람들의 노예인 이 히브리인들이 온몸이 부서져라 이란 결과로 그런 초대형 공사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부려먹고 기분대로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던 그 대상들 그 허드렛 일을 다 해주던 장정 6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인간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한 나라가 이런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을 후리로 놓아준 전례가 없어요 놓아주려면 더 센 다른 힘이 와서 굴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대한제국이 우리 옛날 우리 조선 이후에 생긴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은 것이 그 예죠 일본 왕들이나 지식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연합군의 힘 미국의 힘 원폭의 힘 앞에 그들이 굴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놓아준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많이 휘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읽지 못하게 하는 책이 있었다고 무슨 책이겠어요 추레굽기 추레굽기가 뭡니까 탈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나라를 지배하는데 한국 신자들이 추레굽기를 안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추레굽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를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바로는 매우 도도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일주일의 휴가도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흘길을 가려면 돌아오는 데도 사흘이죠 그럼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최소 일주일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도 지쳤다는 듯이 인구가 많아졌는데 일을 해야 먹을 걸 줄 것이 아니냐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히브리인은 백성이지만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음미하는 거죠 그들은 거주의 자유도 없었고 이동의 자유도 없었던 오려면 그냥 오면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노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는 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는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들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까지 찾아와서 청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의 길을 꺾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업 시간과 작업 목표는 똑같은데 재료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있는데 거기에 지푸라기가 있어야 진흙을 지푸라기에 섞어서 벽돌을 만드는 건데 지푸라기를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그 대신 작업 할당량은 똑같이 채워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를 찾기 위해서 온천지를 헤매야 되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어야 되지 일하는 사람이 60만 명인데 그거 공급을 안 해주면 어떻게 벽돌을 채 불량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정한 기간에 정한 양을 달성하는 것은 역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가 이렇게 한 데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게으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그럽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고 했죠 두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죠 세상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하죠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매를 맞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집트 기록원들 오피서도 있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중에 오피서도 있었는데 오피서들이 매를 맞아 왜냐하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얻어 맞으니까 컴플레인 하죠 왜 우리에게 집도 안 주고 할당량을 채우러 갑니까? 바로에게 상수를 해요 그래서 바로를 면담했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아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를 면담하고 나온 기록원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리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히브리인들 오피서들에게 들은 모세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해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아직도 윅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가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땅히 생각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들어갔다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오니까 모세도 절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겨난다 어떤 사람이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결심한 날 하필 밤에 도중에 깼어 그래가지고 뒤척뒤척하다가 그 시간에는 확 잤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면 그 전날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난리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갔다 놨더니 데려다 놨더니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면 큰 은혜를 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더 큰 환란과 핍박도 올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박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의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불리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고 뜨겁다 아이고 무섭다 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구방 바로가 자기 밑에서 종로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원수로서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핍박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려움이 올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히브리스에 결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할 믿음으로 전진할 자 바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핍박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싸움에서 패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패하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는 마귀의 핍박은 잠깐일 뿐이며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앞으로는 예수 믿는다면 사람들이 비난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옳은 일 하려고 바른 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어뜨겁다 하고 도망가지 말고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갈 거다 오늘 말씀이 3500년 전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말씀이에요 빛이 1500년대에 출애급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야기죠 3500년 전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던 백성들 자기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노예로 살고 있었던 하루하루 일하고 쉬고 먹고 살고 있었던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 바로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점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좀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환란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 추세이고 악한 자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들이다 조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려움이 없이 당황하지 말고 믿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나요? 말씀을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곳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예배하게 하기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가 막아도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바로와 같은 영적 존재가 우리를 막아도 싸우면서 우리를 나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가지 않고 내가 나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며 예배에 우리의 삶을 걸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기쁨을 가지고 희열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란과 불시험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성화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늘어 주위에 일어나 그들과 앞선하고 반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병 늘어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 늘어 주위에 일어나 내 입할 소리를 온 나라 싸우라 수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소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령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의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일 늘 기도하면서 저만 한자리에서 충성을 달아 십자가 군령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의 부족하니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왕의 주와 함께 왕모를 하리라 아멘 스님 바로의 이야기가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오늘날에 더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담대히 세상에서 거센 파도를 해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도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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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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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ån gend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